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그냥 쿠폰카드 필사기 써야겠다 다섯번째 이용 중겠지 바로 줄때면 바로 줬는데 바로 안 줄때면 좀 몇번의 락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루치카드 넣었잖아 쿠폰 수술가자 안되겠다 로디 퍼스트 쿠폰 수술 간다 안되겠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이거 2파츠나 2파츠나 맞춰드릴게요 inh do 구col 구col 푸블레 빠져말매 dobr 12 Nothing OOOcare경 네너 dado 야 어떻게 이거 버린다는 거를 어 의료사고다 이거는 기다려보십쇼 이게 유학학 아니겠습니까 뭐어 팔자리 정도야 좌밥이지 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바퀴가 뭔가 존나 많이 떴어요 구수살이 딱 3, 6, 6까지 뽑았구요 엔진 5, 자 2, 1, 5, 6, 7, 빡! 더 좋아졌쥬? 야 8벌이고 엔진 5에다가 바퀴 7에 다시 바퀴 7자리로 뒀고 엔진 5에 7 핸들도 5자리받았고 핸들이 없었거든 2자리밖에 5자리받았고 구수 6자리받았어 더 이득됐지 더 이득 아이가 이거 엔진 2에서 5로 업그레이드하고 2, 7, 5, 7, 5, 7, 5, 5, 7, 5, 6 아 5, 7, 5, 6 됐어 5, 7, 5, 6 됐어 꿀 아닙니까 이거 애교로 의료사고 한번 내주고 더 좋게 만들었다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